안녕하세요 부자전임 매직티비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놓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2년 7월 31일 늦은 저녁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국토부 GTX 조기 추진의 총력 GTX 추진단 관련해서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하는데요 보시면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시민의 출퇴근란 해소를 위한 GTX 확충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15명의 전담 인력을 구성한 GTX 추진단을 발족해서 8월 첫째 주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는 지난 18일 날 국토교통부 업무 보고 시 윤석열 대통령의 수도권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GTX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라 지시의 후속 조치의 일환이라고 하고요 전담 인력 확충에 따라 GTX 사업은 한층 더 탄력을 받을 전망이라고 합니다 추진단은 철도 국장이 직접 추진단장을 맡아서요 GTX 사업을 총괄진두지위하고 기존의 GTX A 노선, B 노선, C 노선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팀과 윤석열 정부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GTX 연장 및 신설을 전담하는 기획팀으로 구성된다고 합니다 사업팀과 기획팀으로 구성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GTX 사업팀은 본 궤도에 올라와 있는 GTX A 노선, B 노선, C 노선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요 특히 2024년에 최초 준공 예정인 A 노선의 개통 일정을 앞당기는 데 매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A 노선이죠 운전부터 동탄까지인데요 당초 2024년 6월 개통 일정을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사업자, 전문가와 머리를 맞대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 중이라고 합니다 또한 B 노선, C 노선도 있죠 민간 사업자 선정, 협상, 실시 설계 등을 조속히 추진해서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합니다 C 노선, 덕정부터 수원까지인데요 내년에 첫 삽을 떠 2018년에 개통을 목표로 하는 것 같고요 B 노선은 송도에서 마석인데요 2024년 공사를 시작해서 2030년에 개통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GTX 기획팀은요 A 노선, B 노선, C 노선 연장과 D 노선, E 노선, F 노선, 신설 등 GTX망 확충 사업을 전담하게 되고요 추진단 내에서 사업팀과 원활하게 교류해서 기존 사업에 있었던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인다고 하고요 일정을 단축한다는 전략이라고 합니다 이미 세정부 출범과 동시에요 GTX 확충 기획연구를 착수해서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종 노선을 검토 중이라고 하고요 민간 제한사업 추진 등 조기 추진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GTX 추진단 설치를 통해서요 사업의 내실을 다지는 것은 물론이고 추진 과정에서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원랄하게 진행하고요 GTX와 관련된 국민과의 소통장구를 일원화하면서 국민 요구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요 국민들의 GTX 조기 추진 염원에 부흥하기 위해서요 GTX 추진단을 특별히 발족하였다고 이렇게 말하면서요 추진단은 국민들의 출퇴근 불편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GTX 확충에 최대한 속도를 내달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아울러 국토부는 GTX 조기 확충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하고요 국민들께 하루라도 빨리 출퇴근 시간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라며 강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고 합니다 아무튼 오늘은 국토부에서 발표한 GTX 확충 노력, GTX 추진단 발족 관련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제 생각으로 이제 부동산 투자자의 관점으로 보면 이런 GTX 노선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해당 수혜를 받는 지역 특히 A노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B노선, C노선은 아직도 가야 할 길은 멀긴 한데 그래도 조만간 이제 여러가지 이제 추진 그런 계획들이 발표될 것 같고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하니까요 이 부분도 항상 머릿속에 염두해 두시고요 항상 부동산 투자하실 때 그 수혜받는 지역들을 한번 인장가서 한번 보시고요 그곳에서 좋은 인사이트, 투자 인사이트를 얻고 어디에 이제 먼저 선정해서 그것들을 투자할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시간들을 한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요 오늘 GTX 관련해서 이런 소식을 듣게 됐는데 다시 한번 저도 여러모로 공부해볼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